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노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노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노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쓰시며 선지자 이사의 의거를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물은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시간은 캄보디아에서 성교를 하시는 양봉인 성교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5년 만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셨지요? 네, 저도 부산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와 후원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고 어제 저녁 때 부산에 가서 대형교회 성도님들을 뵙게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오래전에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잠깐 짧은 시간 방문해 주셔서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만나주셔서 참 격려가 되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대형교회랑 같이 이렇게 연결됐던 어떤 옛날에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여러 분의 목사님, 전수사님들이 계셨는데요. 여러분 알고 있는 공복윤 목사님, 그리고 최 목사님, 그리고 천국 먼저 가신 모면 목사님 통해서 교회에 대해 소식 많이 듣고 참 건강하고 참 힘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고 부러워도 했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났고 또 탄절되면 교회에서 선교사역위원회에서 카드를 쓰셔서 격려의 소식을 전해 주시고 또 고국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선물까지 보내주셔서 선물을 받으면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기쁨의 시간들을 보냈던 시간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쉽게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콩나물 시루에 물은 다 빠져나가도 콩나물은 자란다 이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시간을 많이 요구하고 우리의 말씀과 또 사랑과 이 섬김들을 많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아주 많죠. 특별히 교육기관 아니면 새신자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분들은 사실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쏟아야 되고 또 개인적인 재정도 또 기도도 많은 섬김을 필요로 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빨리빨리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며 참 애를 타지만 우리가 긴 시간을 지나와서 오늘에 와 보니까 그래도 이 사역은 남는 장사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영혼을 추수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은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정말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카운트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그 사역에 전념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혹은 친구에게 친척에게 아니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힘 빠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원의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서 그들에게 섬기고 기도하고 더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으시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 인혜, 참으셨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이 있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투자하고 기도했던 그 대상들도 머지않아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을 줄로 믿고 또 우리 함께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희도 믿습니다. 66권 전체가 사실은 한 권의 책으로 그 핵심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코어 핵심이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값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시작해서 죽으셨고 필리셨고 죽음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고 지금은 내가 그것을 인정해서 주님이 내 속에 살아있는 거룩한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날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동시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지금도 내가 그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구원 받은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혹은 우리가 먼저 간다면 그날 우리가 가서 가야 할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 로보츠라는 영국 신학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자기가 썼던 하나님의 큰 그림, God's Big Picture이라는 제목의 책을 써서 한국에서는 성경 꿰뚫기라는 제목으로 번역해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그 책에 성경 전체를 여덟 가지로 나누어서 성경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인 에덴 동산 이렇게 이야기하고 3장에 사람이 죄를 짓고 난 이후로부터 사라져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3장부터 12장 3절까지에 이르러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을 수 있다. 약속받고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간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 이후에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역사서의 마지막인 역대 상하에 이르기까지를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인 이사여서부터 말라기까지 전체의 말씀을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학에 들어봐서는 보금서, 마테, 마가, 누가, 요한 보금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사도행전부터 서신적 전체까지를 향해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완성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 현대, 지금, 2023년 10월 8일, 지금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보통 나라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다스리는 사람, 왕이 필요하고 두 번째, 그 대상인 백성, 국민이 필요하고 세 번째, 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영역인 지역이 필요합니다. 민족이 있어서 지도자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를 향해서 나라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역,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왕으로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통치자의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를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받아들이는 백성들이 있고 그들이 살아가는 영역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대답합니다. 여기저기 아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시에 들어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고린도에서 3장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치다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서 일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집이다라는 말씀은 너희와 함께 살아주겠다는 말씀이고 성전이다라는 말씀은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서 들어오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레가 임종 직전에 바로 그가 고백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최고는 우리가 믿었던 우리 신앙 생활의 가장 위대한 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천국을 가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만우에란다. 우리 중에 살아주신다. 그냥 살아주는 뿐만 아니라 일해 주신다. 일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동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다시 우리는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누가복음의 4장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사약을 할 것인가를 선언하셨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을 정확하게 말해서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어려운 표현으로 나사렛 선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사약을 하실 것인지 표명하셨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다 다르게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내 속에서 그러한 경험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이러한 일을 해나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언했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선언했냐. 18절입니다. 18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열심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열심은 주님을 안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것은 선한 것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속에서 일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을 주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일의 순서가 어떻게 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창주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일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 받은 가운데 일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 속에서 주님이 주인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우리 속에서 주님이 주체로 일하신다. 그래서 사역에 있어서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체시다. 성령 하나님이 주체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제가 2019년도에 코로나 직전에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옆쪽에 있는 마을에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자 해서 개척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짧은 시간에 한 건 아닌데 사역해온 시간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제일 어려웠던 순간이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평상시에 만나도 인사를 잘 안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박하게 보이는 그런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시간을 지내면서 이걸 사역을 접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함께 사역하는 여자 좋은 삶하고 함께 의논해서 우리가 한번 이거 작정해서 기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작정해서 40일 동안 저희가 기도를 했습니다. 작년 11월과 12월에 거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낮에 3시간씩. 이제 1월 달 되면 또 캄보디아에 오시는 분들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캄보디아는 그 1월 달이 날씨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제일 선선할 때. 캄보디아의 날씨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덥다. 두 번째, 너무 덥다. 세 번째, 진짜 덥다. 그런데 1월 달이 되면 그래도 살만한 기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저희가 점심 때는 뭔가 할 수 있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통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일자리에 가보면 점심때 일하는 곳이 많지 않고요.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집에서 식사를 하고 또 옷을 즐기고 다시 끼워서 옷 갈아입고 다시 출근해서 또 퇴근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점심때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1시부터 해서 4시까지 기도하자 하고 하루에 3시간씩 둘이서 되든 안 되든 막 했습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하시는데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기도했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게임 is over. 그렇죠? 게임은 경기는 끝난 거죠. 주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사역은 우리가 하지만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선교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동일한 말씀 1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과 동시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게 될 역동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전에는 우리의 신분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죄의 종이었다. 사단의 노예였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아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확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모양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신 사람들은 누구나. 신앙이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아멘. 죄의 포로였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그 다음 말씀인데요. 18절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죄 때문에 힘들어서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죄의 짐이 나를 너무 누르니까 힘들어서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표현하면 믿음 없다고 할까 봐 표현 못할 때가 참 많죠. 때로는 나 자신이, 내 속에 있는 내 양심이 때로는 나쁜 놈들이 나랑에 막 공격하잖아요. 네가 뭐면서 그렇게 사냐? 이렇게 공격하죠. 그럼 저는 뻔뻔하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그래서 난 예수님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죄의 짐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죄의 짐이 나를 누른다 하더라도, 누른다 하더라도, 삶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료역정을 보면요. 천료역정의 미스터 크리스찬이 죄의 짐을 지고서 언덕에 신나 술래길을 막 올라가잖아요. 벗어라 벗어라 해도 벗지 않죠. 그가 어디 가서 벗습니까? 십자가 위에, 십자가 앞에,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 달려진 그분을 보자마자 죄의 짐이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은 예화를 많이 듣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예화가 이런 겁니다. 거지가 동양하느라고 시장에서 돈 한 푼 줍시오 줍시오 하는 그 장면을 왕이 발견해서 그를 부릅니다. 너 왜 여기서 구걸하냐. 아버지가 없어요. 엄마가 없어요. 입을 옷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어요. 지낼 것도 없어요. 왕의 마음에, 극류일에 있는 마음이 생겨서 그 보고 얘기합니다. 가자, 왕국이 가자.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내가 아들로 사물이라. 데려갔습니다. 목욕을 시키고 입었던 옷들 다 태워버리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시간이 흘러서 재미있게 놀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아끼고 있던 꽃병을 깨뜨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순간적인 생각에 이거 누가 반가 아니야? 하고 쳐다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인이, 자기를 돕는 하인이 그 장면을 보고서 위협,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왕이 굉장히 아끼는 꽃병이거든요. 이거 알면 아마 쫓겨날걸요? 아마 왕 파양될걸요? 이렇게 협박을 하고서 그 하인의 종처럼 하인이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급기야 왕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보이는 꽃병이 보이지 않는다. 이 꽃병 어디 가느냐? 이 질문에 아들, 양자로 입양되었던 이 아들이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사실은요. 제가 놀다가 깨려고 깬 건 아닌데 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깨뜨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괜찮다. 꽃병보다 네가 더 중요하다. 다친 곳은 없니?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선택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률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을 은혜로 해서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할렐리아, 아멘. 우리는 행여나 실수해서 잘못됐다 하더라도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해서 십자 앞으로 가서 익히만 하면 됩니다. 할렐리아, 아멘. 한국에 나오니까 택시 탈 일들이 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내는 곳 근처에 대중교통이 없어서 택시를 부르면 한국에 보니까 앱이 있어서 부르면 돈 계산까지 이미 다 끝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있는 곳이 택시가 오기 싫어하는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택시 기사분을 향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택시를 탑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돈은 지분했어요. 그런데 너무 고마운 마음에 제가 들고 갔던 이불을, 짐을 머리 위에 이고 이렇게 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지요. 왜 없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극률을 주셔서 오셨는데, 태워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을 지불을 다 했기 때문에 이고 앉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죄값을 담당하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짐에 눌릴 필요가 없다. 주님께 나가서 고백하기만 된다.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리아, 아멘. 그것밖에 없나요? 18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중간 구절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예수님이 들면 시각을 회복하고 시력을 회복하고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데 성경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보인의 이 시가 하나님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의 말씀은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고 고쳐주셨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그 말씀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안목을 변화시킵니다. 그전에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경력과 실력과 건강과 부와 명성과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갈 때 되면 이제는 점점 주변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저 형제 힘드네. 저 형제 요즘에 끼니를 거르는 것 같네. 저 형제 왜 줄게 힘들지? 하고 주변이 보여지면서 그전에는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았는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나니까 주변이 보여지는 가치관, 세계관의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프롬펜에서 제가 처음에 사회 갈 때 어린이들 불러서 야야 너 꿈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린아이들이 대답하는 답은 이겁니다. 제가요 나이가 조금 조금 들면요 열몇살 청소년기가 되면요 공장 가서요 돈 벌어서요 우리 엄마한테 갖다주는 것이 내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난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저는 어릴 때 누가 물으면요 저는 대답하기로 간호사요? 교사요? 대통령이요? 우리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너무 가난하니까 이 친구들이 입에서 당장 보이는 욕까지만 볼 수 있는 아무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점점점점 말씀을 듣기 시작하다가 시간이 지나니 어느 여학생 5학년 된 여학생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공장에 가서 늘 일하면서 그 5학년 여학생에게 동생을 다 건사하라고 합니다. 밑으로 3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 2명 남동생 1명. 가족이 전체가 6명인데 이 집안을 가보면 나무판대기 판자집 지면에서부터 1미터 정도 올려져 있는 나무를 막 깔아서 주변에 나무로 둘러져 있고 위에 있는 지붕은 양철로 되어 있는 그런 집에서 한 달에 30불 내고 사는 거예요. 그 안에는 화장실도 있고요. 그 안에는 밥하는 부엌도 있습니다. 그 하나의 방에서 온 가족이 생활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시면 우리 딸이 동생들을 다 건사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팍을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학교에 가보면 친구들이 예수 믿는다고 피팍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 친구가 5학년의 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거 참 좁은 길이에요. 천학기 5학년이 좁은 길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친구의 엄마가 이 친구의 생활을 보면 야단을 그렇게 하고 그랬던 엄마가 이 딸의 생활을 보니까 뭔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집에 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엄마 참석하고 아빠도 참석하고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좀 흘렀어요. 엄마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엄마 생각이 뭐냐면요. 나 세례받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결정을 하고서 10주 과정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약 한 석 달, 석 달의 시간 동안 교육을 받고서 세례식을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아내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덜덜덜 거리는 오토바이를 태워서 아내를 데리고 교육까지 오면 아빠는 밖에서 기다리지 않고 엄마, 자기네 아내 바로 옆에서 들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가 아빠가 어느 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식이 있기 하루 전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교사님, 저 예수님 믿고요. 예수님 영접했고요. 내일 세례식에 참석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왜, why not? 이렇게 얘기했죠. 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 올해 1월에 세 명의 장려신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들의 삶이 어땠냐 하면 너무 가난하니까 주일날, 그전에는 일요일이었죠. 일요일날 공장 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딸이 자기 대신에서 일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더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봤을 때는 왜 결정을 내렸냐면 아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난 이후에 아내의 얼굴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그전에는 표독스럽게 자녀들을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너무 힘드니까 그러던 아내였는데 예수 믿겠다고 결정하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얼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남편이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결단을 내렸는데 그래서 주일날 공장 가지 않고 예배 시간은 따로 태어나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일하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시고 재미있는 일을 하나 하셨어요. 캄보디아가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회복세가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도 한국보다 한참 못 살죠. 그렇지만 경쟁 성장률이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홍보를 해야 되니까 음료수를 판매하는 기업들에서는 우리 위에 콜라 이렇게 따보면 병뚜껑 이렇게 따는 거 있잖아요. 캔 따는 거. 아니면 음료수의 뚜껑이 있잖아요. 그거 딱 따르면 한 병 더 이런 거. 꽝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나왔냐면 이걸 왜 샀냐면 장인 어른한테 세 캔, 네 캔을 찾아와서 인사하며 가면서 들고 갈 게 없으니까 세 개, 네 개를 살도록 가서 드렸는데 열어서 봤더니 오토바이 그것도 1200cc 그거 말고 좀 세게 부산말로 뽀대나게 그런 오토바이가 검정색 그 오토바이가 된 거예요. 그 오토바이 타고 오는 거예요. 굉장한 위로. 그거 아니어도 주일날 포기하면서 시간 포기하면서 이베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 나 이런 거 할 줄도 안다. 이렇게 위로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예수 믿을 분들이이지만 주님이 그렇게 격려해서 할렐리아,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시작되면 세계관의 변화, 관점의 변화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돈, 돈, 돈 하고 살았는데 시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할렐리아, 아멘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시작될 때 주님이 막 이러시면서 신분의 변화도 일어나고 우리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계관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이사야서 말씀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16절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베를렘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안식일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때마침 주어진 말씀이 이사야서였기 때문에 이사야서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 찾아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이고요. 또 58장 6절에 의해서 인용의 말씀이 섞여져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61장 2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볼게요. 이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며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딱 걸려서 딱 정해서 딱 누가 보곤 4장 19절에는 뭐만 기록했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때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재된 삶을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짓자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결국은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했고요.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돌아온 그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 하나님이 다 이렇게 뭔가를 보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데요. 누가 보곤의 저자인 성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누가는 그 보복이라는 말을 빼고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씀만 기록해 넣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도한 바가 있다. 그래서 대비 보시라는 성교학자가 이것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보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실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한 대 치고 넘어지게 하고 잡아뜨리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는 그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우리는 뭐를 경험하게 되냐면 용서를 경험하고 화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좀 오래전에 제 인생 짧지만 고비가 내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제가 맨날 울면서 하나님 신혼해 주세요. 하나님 신혼해 주세요.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신혼해 주세요. 그 말의 의미는 잘잘못 따지자 이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속에서. 그런데 시간이 막 흘렀어요. 그리고 그 일어났던 일을 보면서 지금에 와서 재해석되기를 나를 하나님이 깎고 나를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사건을 이루시켜 싶구나. 이런 해석이 나와서 용서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용서가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용서는 해야지 하고 알고 있지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경험이 되어지고 나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여 주셔서 용서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신분의 변화도 일어나고 정체성의 변화도 일어나고 세계관의 변화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용서를 경험하게 하고 화해를 경험하게 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국은 한국에서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성이 캄보디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보금을 받아들인 지 100년입니다. 2023년 1월에 1월 28일을 정점으로 해서 100년을 찍었습니다. 이제 100년이 지나서 101년이 들어가는 해입니다. 그런데 보금화율은 2%. 너무 느립니다. 그렇죠? 인구수는 1,600만 한국보다 3분의 1 좀 못한 작은 편이죠. 남한 면적의 1.8배 더 크죠. 그렇죠? 그런데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겠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해 기다려주면서 함께 서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함께 여러분에게 캄보디아 선교에 대해서 초대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일부들을 동영상으로 해서 짧은 시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갈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아 저렇게 사역하셨구나 사역했구나 이렇게 아시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교회 세 가지 세 군데 교회를 함께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신학교와 목회자 연장 교육에서 함께 서역하고 함께 일했던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이게 푸른판에 있는 점가스방이라는 교회고요. 내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연합에서 청소년 수련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성탄절이 되어서 이웃을 초청해서 성탄절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주가 일하시네 내 아버지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 장소가 없어서 빌틈파를 찾아서 나가서 예배들이 한 1년 반 정도 빈들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던 거 나오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버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버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여호와 이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캄보디아에도 한국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적으로 역사되었던 것처럼 심령들 속에 그 사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국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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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